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작정하고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지금은 며느님이 작정하고 괴롭히며 산다는 사연인데요. 참 재밌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부전화 못 받아서 죽은 귀신 붙은 시어머니 참 많죠?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는 이렇게 대응해서 안부전화 강요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안부전화 강요에 제가 내내거렸다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2년 된 아줌마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며느리는 본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리인가 봅니다. 적어도 저희 시어머니는 그랬어요. 며느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사람인가 봐요. 어차피 욕먹을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욕먹자 생각하고 행동했죠? 이런 생각을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연이나 속글이다 결심했으니 저도 참 바보 같네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막말하고 당황한 시어머니를 놀려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해요. 제가 둘째 며느리인데 저에게만 말도 안 되는 잔소리와 참견을 하셨죠? 2년 가까이 그런 것을 참고 산 것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겠죠? 결혼해서 신행 다녀온 다음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해댔으니까요. 너무 황당한 게 그렇게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시어머니가 안부전화를 안 한다고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하는데 저는 저대로 따로 또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건지. 일단 전화를 안 한다는 잔소리로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이 잔소리와 트집잡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라면 말도 안 하겠어요. 매일 전화할 때 마다마다 그러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시어머니는 저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던 거겠죠. 남들 있을 때는 개념을 챙길 줄 아는 분이 전화로는 그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니 결심하고 저를 괴롭힌 것밖에 안 되죠. 남편과 이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시어머니와도 자연적으로 인연이 끊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 전화 강요도 없어질 테고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싫었어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매번 첫 마디가 너는 왜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없냐 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하려 해도 어머님이 매일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2년 가까이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한 말대꾸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본심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이유는 저를 화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몹쓸 짓을 제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엄청 화목했어. 이 말씀 정말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저는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과 연 끊고 사는데 화목했다고요? 이 말을 했다가 저 시댁에서 천하의 쌍년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먼저 저에게 쌍욕을 남발하셨어요. 그런데 쌍욕을 듣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열받게 하려는 저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었죠.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천하의 못된 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럼 어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안 드린다고 항상 뭐라 하셨어요? 아버님은 제가 전화를 드리면 바쁘다고 전화 자주 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가끔 얼굴이나 보면 된다고 하셨고요. 이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했더니 수학이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후회를 했네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에 초대를 안 한다고 뭐라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 허락도 없이 자주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는데 초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도리도 모르냐? 시부모를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다. 이러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말했죠.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른 채 하고 사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살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전화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남편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아직 계시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장남이시고요. 둘째 작은 아버님이 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틈만 나면 시어머니에게 맏며느리로서 도대체 왜 시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건지 여쭤봤어요? 대답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안 모시더라도 찾아는 배야 인간답게 사는 것 아니냐고 집요하게 얘기했고요. 저희는 아이를 좀 더 있다 갖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왜 안 생기냐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배란일 맞춰서 하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대놓고 그렇게 부부관계까지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천박하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천박하다 그랬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었는데 저는 계속 천박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그런 천박한 소리 하시려거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열받으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천박하다는 말 듣고 며칠 알아 누우셨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천박하다고 했다는 말을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대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엄마 진짜 천박하다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아들까지 그렇게 나와서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넘어가서 시어머니 편이었거든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고 점점 재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넌 시댁 얘기 남편에게 옮기고 그러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본인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하니 위기의식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너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 되겠니? 벙어리 3년 몰라? 이러길래 어머니 땡땡씨가 집안일을 몰라서 되겠어요.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아들 불효자예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습니다. 불리하면 외면하는 시어머니 참 유치원생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고 산 것이 분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이 즐거운 세상, 백세까지는 살아야겠다는 말씀 듣고 솔직히 저 소름돋았어요. 남편 담배 피우는 것도 시어머니에게는 제 잘못이었나 봅니다. 네 남편 담배 끊게 해라. 다 너 하긴 하름이야. 이러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한 번 제가 시어머니에게 근데 아버님이 예전에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셨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너무 아버님을 답답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게으르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신 거 아니겠어요? 이랬는데 시어머니는 또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재밌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더 열받게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나 봐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래 할 말 다 해서 끊었다 이러시길래 근데 어머니 젊으셨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신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철이 없어서 바람을 피운 것이라 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은 여자가 잘하면 바람 안 나요. 어머니가 잘못했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이 나신 거예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셨어요? 했고 시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좀 시어머니를 열받게 해드렸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했죠. 어머니 땡땡씨 퇴근하면 쇼파에 누워만 있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너무 양심이 없어요. 어머님이 30년 넘게 양심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가르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아이나 잘 가르쳐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하던 거 그만두셨어요. 전화가 거의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를 약올려드리고 전화 끊습니다. 신혼 때부터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그때는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세뇌가 되어 있던 때라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본인 엄마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생트집을 잡으며 남편에게 이상한 구자질을 하면 남편은 제 편에 서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놀리고 하는 며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열받게 해드리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아버님 생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와 나중에 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OO씨가 차남인데 왜 어머님과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주버님이 모실 거예요. 장남이잖아요. 이랬더니 아주버님이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하시길래 저는 작은 어머님처럼 못해요. 어머님은 맏며느리인데도 시부모님 모른 채 하고 사시잖아요. 저는 둘째 며느리인데 당연히 시부모님 안 모시죠. 이혼하면 이혼했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뭔 말씀인가를 하시는데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안 오고 있네요. 저는 시어머니 전화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막말하는 사람은 막말로 받아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이 되니까 그런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며느리 괴롭히는 재주를 타고난 시어머니인데 우리 시어머니 제가 괴롭히며 잘 살게요. 이번 사연은 스니님이 바람났다고 누명 씌우던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었더니 신우 부부가 이혼 위기라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 있고요. 신우도 저희가 도움을 주어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와 비슷한 가게를 차려 멀지 않은 곳에서 운영 중이에요. 신우는 은혜를 원수로 갚더군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남편에게 미리 말을 해놓았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남편과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를 푸는데 한동안 시간을 허비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었는데 신우는 이혼 안에 만회하고 있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따로 장사를 하다가 합쳐서 이 장사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에 이곳에서 일하시던 사장님은 저희와 동갑이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들끼리도 나이가 비슷해서 가족들 동반해서 모임도 자주 갖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사모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가족여행도 함께 다니고 그랬어요. 남편과 그 사장님은 따로 만나서 술자리를 자주 가져왔습니다. 신우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좀 돈이 되니 신우는 저희가 하는 일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심성의껏 신우는 그 사장님도 나서서 신우는 애를 많이 도와주었고요. 남편은 주로 외근을 하고 저는 애들 학교 보내놓고 사무실에 나가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올 시간에 맞춰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전 사장님이 사무실에 가끔 들러서 차 한잔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만 둘이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별로 할 말도 없고 해서 불편했습니다. 사장님이 와서 점심을 한 번 시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시간이 일정하고 그 사장님도 다른 업장이 있고 그 사장님 친구의 가게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어 점심시간에는 거기에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가는 길에 저희 사무실에 들르곤 했던 것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가는 날이면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사무실에 있냐 사무실 잠깐 들러도 되겠냐 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 사장님과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고요. 가끔 제가 사무실에 없어 사무실 문이 닫혀 있는 날에는 사장님이 오늘 가게 안 나왔냐고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 들러서 그 사장님이 저에게 점심을 먹자고 하는데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거절했어요. 이 얘기도 남편에게 했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사무실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 그 사장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어디냐고 점심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둘이서 왜 밥을 먹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괜히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신우도 저희가 하는 일을 배워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니 가끔 저희 사무실에 오곤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그 사장님이 와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저에게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냥 차 한 잔 하러 들는 것이라고요. 신우는 그 사장님에게 자기네 사무실은 잘 안 오시고 여기만 자주 오시는 거냐며 서운하다고 농담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 그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계속 오면 주변에 어떤 소문이 날지 몰라서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술자리에서 사장님에게 얘기를 했고 그 뒤로 그 사장님은 저희 사무실에 오거나 저에게 톡을 보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제 뒤를 밟아서 제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잡아 이혼하라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해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저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잠깐씩 들러 차나 한잔하고 일적인 얘기 좀 하다가 가는 것을 제가 남편에게 매번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고 신우도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두 번 정도 그 사장님과 마주친 것밖에 없는데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이 자기들 일을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우도 우리도 장사를 하느라 많이 바빠서 별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신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신우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도움 줄 생각 안 했을 것이라고 너무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로 공감하지 못하더군요. 혼자 며칠간 신우가 저에 대해 부풀려 말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금이 가도록 했던 것에 대한 화를 사귀느라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4시간 빼가면서 신우네를 도와준 것도 너무 아까웠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외근으로 밖에 있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날이 많이 안 추워서 사무실 가까이 있는 공원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공원 주차장에 전 사장님 차가 서 있고 그 안에는 사장님과 신우가 있었습니다. 둘이 뭐가 그리 재밌는지 신우는 박수를 치며 웃고 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봤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것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신우는 가끔 저에게 그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냐고 묻더군요. 무슨 누명을 또 나에게 씌우려고 이러나 했어요? 자세히는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사장님 요즘에는 안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신우가 지금 혹시 그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 있냐고 하길래 없다고 왜 묻냐고 했더니 지금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너무 바빠서 저희 거래처 몇 개를 신우네에게 주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겠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갔어요. 심혜부는 남편에게 처남 덕에 먹고 산다고 하며 너무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제가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그 사장님이랑 밥 먹었냐고요? 신우는 엄청 당황하더군요. 심혜부 표정도 굳어지고 저는 신우에게 그 사장님 차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박수까지 치며 웃었냐고 나도 같이 좀 웃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왔으면 나 혼자 밥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둘이서만 밥을 먹냐고 다음부터는 나도 부르라고 했죠. 점점 분위기 어두워지고 심혜부는 밥을 다 먹자마자 일어나자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자기 부부 사이를 안 좋게 만드냐고 하더군요. 내가 뭔 소리를 했길래 그러냐고 모른 채를 했더니 그 사장님과 둘이 함께 차에 있었던 것을 왜 자기 남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네 이혼하면 책임질 거냐고 하는데 형님이 그 사장님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한두 번 보고 남편에게 내가 바람났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현장 잡고 이혼하라고까지 했다면서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형님은 나한테 누명 씌워서 우리 가정 파탄나게 하려는 짓을 해도 되고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인데 그건 안 되는 것이냐고 했죠. 형님 내가 지금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모르냐고 혹시 그 전부터 그 사장님과 그런 사이라서 나랑 그 사장님 사이가 의심나고 질투나서 그딴 소리를 우리 남편에게 했던 것이냐고 했더니 상상은 자유라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형님 남편에게 할 일이라고 잘 변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그때 남편에게 말하고 그 사장님이 카톡 보낸 거 보여주고 하지 않았으면 형님이 씌우려던 눈명 쓸 뻔했다고 말했어요.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씌우네는 지금도 사네 못사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씌우 남편과 술을 한 잔 했는데 씌우 남편이 그러더래요. 씌우와 그 사장님이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가관이었다고요. 씌우는 아무 일 없었고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신 것이 전부라고 했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씌우 말대로 아무 사이 아니라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심혜부가 가관이라고 할 정도의 카톡을 주고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그 사장님도 문제이고 씌우도 문제겠죠. 저는 그 사장님이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 입장 바꿔 남편이 그 집 사모님과 둘이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했다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씌우가 진짜 별일 아니고 씌우 남편이 오해를 하는 것이라면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씌우는 미안하다고 하다가도 남편이 자기를 의심한다고 되려 화를 내고 그런다네요. 그러니 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 후로도 씌우에게 전화가 몇 번 와서 저를 원망하길래 똑같은 얘기 또 해주었습니다. 형님은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고 나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요. 혹시 그 사장님과 그때도 좋은 관계였냐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안 했다면 평생 심혜부가 몰랐을 것 같냐고 했어요. 그럼 그 사장님과 계속 그렇게 심혜부 몰래 만나려고 했냐고 그 사장님과 앞으로 못 만나게 된 것이 아쉬워서 나에게 이러는 것이냐고 했더니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끊다군요. 그리고 나서 씌우는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씌우네를 도와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했어요. 당신 누나는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던 사람이라고요. 절대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이번 사연은 돈 잘 버는 스님님을 돈줄로 뜯어먹으려던 남편과 시댁 전체가 파탄이 났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돌싱녀입니다. 곧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재혼을 결정하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전남편과 전남편 식구들이 너무 막장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재혼을 결정했어요. 결혼할 남자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돌싱이고 함께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저는 경력 쌓고 사업체 차려서 돈 벌고 하느라 20대를 연애 한 번 못해보고 보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리 매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제가 매력적인 여자였다면 남자들이 많이 대시를 했겠죠. 대시를 두 번 받아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전남편과 결혼하면서 사람 됨됨이만 보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과 혼수를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전남편의 5배를 넘게 벌다 보니 결혼 후에 시댁 경조사 등 돈 들어가는 일은 제가 거의 다 부담했습니다. 전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 때문에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전남편을 참 착하고 가여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호구지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었어요. 전남편의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핸드백 한 번 못 사보고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가자마자 일을 그만두고는 여기저기 모임 다니며 틈만 나면 여행을 보내달라 하더군요. 내 돈으로 옷도 사고 치장하고 다니면서 주변에는 아들이 능력 있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신우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를 하다 말다 하면서 살다가 저에게 이것저것 배우겠다고 학원비를 내달라 했습니다.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면서 학원비를 계속 달라고 하더군요.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뭐라도 배워서 먹고 살아라 하는 마음에 학원비 용돈 전부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배우던 것도 다 때려치우고 결혼비용을 달라더군요. 남편은 불쌍한 척하는 여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명품시계 등 어디 가서도 럭셔리하게 보이도록 꾸며주었어요. 월급쟁이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다니더니 정신이 나갔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의 호구로 살면서도 남편이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남편의 사랑만 믿고 버텼죠.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척, 아내를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척을 잘했던 전남편이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그때 저는 그저 남편이 전부였어요.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저에게 나중에는 갑질까지 하려 들더군요. 안 그래도 슬슬 지쳐가고 있었는데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그 요구사항을 빨리 안 들어준다고 성질을 내고 하면서 잔소리와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 해주던 것을 반으로 줄였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나이 많은 걸 받아줬더니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난리를 치면서 뒤로는 전남편에게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임심시키라고 했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도 전남편이 바람이 나서였어요. 전남편 행동이 수상해서 핸드폰을 보자고 했는데 본인을 못 믿는다며 흥분을 하고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더 수상해서 전남편 노트북으로 카톡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시어머니란 사람과 참 더러운 대화를 많이도 했더군요. 전남편 어머니는 전남편에게 집과 저의 사업체까지 네 명의로 바꾸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남편은 바람을 피운 여자와 카톡에서 야한 얘기를 참 많이도 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캡처 다 해놓은 다음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유부남인 줄 몰랐다 하더군요. 이 남자 가진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개념 없는 엄마와 여동생밖에 없는데 나는 이혼할 것이니 가지던지 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혼할 것이고 너도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도 속은 것이라고 소송할 것이라고 하길래 잘 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을 하려는데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 남자에게서 받을 것도 없고 복수할 길이 없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혼하면 전남편을 포함해서 전남편 어머니와 여동생 돈줄 끊기니 그것이 최선의 복수라 생각하고 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차키 뺐고 전남편 사업자금 대주려던 것도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바람피운 적이 없다고 그렇게 버티더니 제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너네 식구 셋 다 고소하고 버는 족족 위자료로 털리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제발 협의의 이혼으로 해달라 빌더군요. 저를 돈줄로 생각하면서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모아놓은 것도 없어 빈털털이로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마지막에 전남편이란 인간 한 마리 뭔 줄 아세요? 숨통은 트이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전셋집이라도 얻어달라 였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해주냐고 위자료 요구 안 하는 것이 내 큰 배려라는 것을 모르냐고 고소할까 했더니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전남편 어머니란 사람은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독한년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남편 엄마라 여태까지 그렇게 해준 거지 이제 나랑은 모르는 늙은 아줌마야 헛소리 말고 꺼져 했습니다. 전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며 위협까지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했더니 바로 수그리더군요.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했습니다. 상간료 소송도 걸었고 지금까지 제가 지원해준 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도 했어요. 숙려 기간 동안 전남편과 어머니 여동생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말했어요. 그렇게 기세등등 하더니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냐고 계속 나한테 협박해보지 그러냐고 결국은 이혼했고 저희는 남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한동안 좀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하던 일 하면서 잘 극복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 기간 10개월이 지나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 거래처 사장이 자기 친구라고 소개해주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사정 모두 얘기하고 그 사장과 거래 끊었어요. 전남편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전남편이란 인간 회사를 그만둘 때도 더럽게 굴고 그만두어서 그쪽 업계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매장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전남편이 사업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친구 한 명을 끌어들였는데 그 친구란 사람은 전남편 말만 믿고 회사 그만두었다가 사업이 스톱되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 한 푼 없어 셋이서 친척집에서 신세지고 있다네요. 전남편 엄마란 사람은 치매가 심하게 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동생은 저를 믿고 결혼하려던 거 돈 한 푼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자 쪽의 욕으로 파혼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정말 독기가 올라 저는 건강까지 상할 정도였어요.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도 무뎌지고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들리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시원한 것들이라 제가 딱히 복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좀 더 시일이 지나면 그냥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과거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이 집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정말 신나게 두들겨 맞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친정엄마가 저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으셔서 혼전임신을 알았을 때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에다 뭐라고 좀 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잘나가는 간호사인 내 딸 인생을 그쪽 아들이 망쳐놓았다. 원래 서른 넘어서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결혼을 한 해 만에 이러다가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시부모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들 중에 제일 먼저 계약이 끝나는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는 서른아홉 평짜리에요. 문제는 이 아파트 명의가 남편이 아닌 아직까지도 시부모 명의라는 거예요. 상견례 때 친정엄마가 혼전임신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집은 남편 쪽에서 100% 해오라고 했고 공동명의 언급도 했었습니다. 상견례 때 친정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아파트 명의를 남편 명의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쎄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친정에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떡하니 해줄 형탄도 안 되고 막말로 시부모 명의인 아파트에 살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하게 될 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혼하는 며느리가 단 한 푼의 지분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데 뭔가 사기 결혼 당한 느낌 같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똑똑하시네요. 임신한 게 오로지 남자 잘못인가 님 친정엄마가 선을 넘었네 친정엄마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그 아파트에 대해 친정엄마와 이렇쿵 저렇쿵 얘기했다는 건데 네 친정엄마 말이 맞아 잘 살고 있으면 이혼 얘기 꺼낼 생각조차 안 하는데 애미나 딸년이나 하기사 그 애미한테 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 천대받을 직업은 아니지만 간호사가 뭐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직업부심씩이나 양심도 없어 염치도 없어 쪽팔리니까 입 다물고 살아 너 같은 애 때문에 고생하는 훌륭한 간호사 이미지가 더러워지잖아 꺼져 그래요 본인도 잘 알고 있네요 그리고 뭐가 너무한데요 친정부모란 인간들이 지 딸을 빌미로 이빨을 드러내셨는데 님을 당연히 신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증여보다 상속이 더 세금이 싸요 그러니까 시댁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한 푼도 떨어질 일 없어요 시댁 재산 탐낼 생각이면 꿈에도 꾸지 마시고 꼬으면 본인이 모으신 돈으로 그 집 매수하겠다 하시든지 물론 못하겠지 시댁 어르신들 너무 현명하셔 시부모 재산에 대기 기여한 게 없는데 웬 지분 타령에 사기 결혼 타령이에요 집 걱정 이사 걱정 없이 서울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강제로 임신시킨 것도 아닌데 혼전 임신이 왜 남편 잘못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쓴이가 몸관리 제대로 안 한 건데 카노사식이나 돼서 피임할 줄 몰라요 혼수로 아기장만 한 것 같은데 이혼하면 아이만 데려가시면 되겠네 그댁 시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하시구려 사기라뇨? 오히려 님 남편분이 사기 결혼? 그놈의 명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툭 까놓고 님이 속물이에요 같은 여자가 봐도 그런데 시부모 눈엔 오죽할까 싶네요 그리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함께 잠자리 즐기다가 임신해놓고 본 아주아주아주 무식한 말씀들을 하셨네요 님 어머님이 저였으면 면목 없었을 듯한데 님이나 님 어머님 자존심이 너무 세고 욕심이 과하네요 그런 욕심을 좀 비우면 낫지 싶은데 서울에 39평 아파트를 그냥 내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집안의 아들 인생을 한낱 간호사인 니년이 망친 것 같은데 간호사가 뭐라고 유세 부리고 다님 니나 니네 애미 같은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간호사 후려치는 거임 간호사들 주제 파악하라고 결국 명의만 시부모일 뿐 10년 넘게 보증금이나 월세 걱정 없이 잘 살았잖아 그동안 잘 산 것에 대해 감사는 1도 없네 남편이 강제로 임신시킨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 그래놓고선 사돈이라는 인간이 그 깽판을 치는 걸 끝까지 참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도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세요 아니 뭔 판검사나 아니면 박사학이 딴 사람이나 하다못해 의사인 딸이면 버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값이 있으니까 님 혼전임신 시킨 거에 유세 부릴만도 하겠다 싶은데 간호사 아니 님도 그렇게 한몫 단단히 챙기고 싶었으면 그럭저럭인 남자를 만나서 혼전임신해 결혼할 게 아니라 집안 좋은 의사남 꼬셔서 임신 공격해서 결혼을 하던가 했어야지 님도 집안 좋은 의사남자 못 만난 건 그런 집안 좋은 의사남 카미 님이 들이댈 정도로 님이 조건이 별로니까 집안 좋은 의사남 못 만나고 그럭저럭인 남자 만나 결혼한 거 아닌가 니네 엄마도 참 빡대가린 게 아니 혼전임신 시킨 거에 속이 상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 울분을 그냥 남자한테만 적당히 잡들이를 시키고 말았어야지 그 남자 부모님도 귀하게 아들 키우셨을 텐데 뭐 당해서 억지로 님 붙잡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님도 그 남자 좋아서 둘 다 피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해서는 임신한 거 그래도 그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님 임신시켰으니까 그래도 책임질 건 책임지자 생각해서 집이라도 마련해서 니네 엄마가 입만 안 털었어도 그냥 그 집 명의 아들 주고선 아들이 님한테 들들 볶여서는 공동명의를 하던 뭘 하던 둘이 알아서 하라고 줬을 텐데 니네 엄마가 입턴 바람에 딱 봐도 님이 임신했다고 저 정도인데 애 방패로 혼수는 제대로 해왔겠냐고 그러니까 안 봐도 보이거든 아들한테 명의 넘겨줬다가는 님이랑 니네 집에서 오지게도 들들 볶여서는 저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명의 넘어가겠다 싶으셨던 거지 그렇게 되면 내 아들 그냥 빈털털이로 나앉겠다 싶어서 명의 절대로 안 넘기는 거 그렇게도 님이 님 명의로 집이 있었음 했으면 시어머니 명의인 집만 쳐다볼 게 아니라 10년 동안 재테크 좀 잘해서 집이라도 한 채 따로 구매해놓지 그랬어 정작 본인이나 친정집에서나 집해줄 여력이 안 되면 솔까 악질인 남자놈이었거나 혹은 그런 집안이었으면 나 빼샹 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없는 집안이었으면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으면 당장 집 걱정해야 될 판에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시부모님께 감지덕질을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미 재테크해서 집 구하는 건 힘들 테고 빼도박도 못하고 시부모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텐데 니네 엄마가 사과할 것 같지도 않고 사과를 한다 한들 몇 년 동안은 집 명의 니 앞으로 건들지 않는다는 선에서 아들 명의 해주실 텐데 보통은 장모 자리가 그 정도면 애 지우라 하고 결혼 파톤 했을 거예요 그나마 핏줄 품었다고 참고 받아주셨으니 감사한 줄이나 알아요 서로 좋아 생긴 아이인데 니네 엄마는 분수도 모르고 폭언해 서울 아파트 공동명이라는 거짓 심복까지 드러냈어요 안 부끄러워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넓은 집 공짜로 잘 살게 해주시고 딱히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시부모 시부모 거려요? 못된 짓 하는 시부모나 시모는 그렇게 불려도 자읍자득이라고 치지만 왜 집까지 내주고 시부모라고 하대받아야 해요? 보통 애 낳고 길게 살면 어지간히 넘겨주는데 참 밉상 보였나 보네요 그걸 또 초기네 모네 하는 거 보니 님이나 님 엄마나 모녀가 닮았네 남편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세주고 집 여러 채 가진 시부모님이면 돈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데 눈치 좀 챙겨요 대학병원 간호사가 무슨 대단히 모셔올 직업분도 아니고 간호사식이나 돼서 피임 못한 게 자랑도 아니고 이래서 사람이 가난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큰소리 침? 서른아홉 평 말고 아파트가 더 있으면 수준도 안 맞는구만 나 같으면 아들을 패버렸겠다 님도 자식 있다면 꼭 님 같은 며느리 사돈집으로 보길 의사로 키워 꼭 그리 되길 어 아마 님은 결혼도 안 시킬 것 같은데 책임은 개나 주라며 이미 혼전임신 아니었음 연도 못 맺을 집안 차이에 이 판부로 놀리는 엄미 덕에 물 건너간 듯 일이나 열심히 하소 막말로 남편 바람나면 님은 남되는 위치밖에 안 되니 딱 그 수준이니 알아서 살 길 찾아 두길 그 아파트에 님네 부부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서 시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시부모 재산을 갖다가 님이 뭔데 명의를 해주네 안 해주네 날림? 애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생각부터 하고 있고 진짜 대단하다 그 지근성 님 엄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뭐여? 벼슬이에요? 집 한 채 해줄 돈도 없어서 벼슬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주제에 계약이 제일 먼저 끝났다는 거 보니 적어도 거주하는 집 제외하고 더 있는 건데 있으신 분들은 돈의 무게를 더 잘 알아요? 원래 있는 집 딸이라 그런 건지 없는 집이라 관리도 못하면서 욕심만 내는 건지 다 알아요? 덜어 며느리 친정 도와주는 집도 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내 아들에게 돈 달라는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매장 하나 해주고 말아먹는 거 보고 대놓고 니네 친정은 원래 남밑에서 월급 받아서 살아야 되는 팔자라고 대놓고 무시당하고 친정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것도 봤어요? 지금 시세로 2억 정도 날리고 붙은 거지근성 떨치는 게 더 낫죠? 집도 일부러 한동안 합가했어요? 생활비 없다고 딸 집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번 사연은 어버이날에 출근하지 말고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신우에게 개소리 말라는 식으로 팩트폭행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결혼한 지 1년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와 남편을 비롯해서 이제는 시부모님까지도 형님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형님은 자기가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할 사람이에요 결혼하면서 저희는 시댁에서 2년 정도 함께 살면서 돈 모아서 분가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세요? 두 분 모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돈도 잘 버는 분들이시고요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아 저희는 대출을 받아 둘이 모은 돈과 합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은 함께 살면서 돈 모아서 분가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4시 한 집에 살면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집안일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공짜로 얹혀 살면서 저도 염치가 있으니 저와 남편이 집안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알겠다고 하시고는 시간 되시면 시부모님이 집안일을 해놓으세요 몇 번을 얘기해도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고는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면 복받은 줄 알라고 하며 시부모님께 잘 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안일을 할 것이 없도록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도 좋으셔서 반찬은 대부분 어머님이 해놓으세요 반찬하는 것만도 힘드실 테니 빨래나 청소 같은 것은 절대 해놓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시간 되시면 해놓으세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며 맞벌이 중입니다 직업 특성상 휴일이 일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주말에 쉬기는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서로 더 배려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딱 한 사람이 바로 저희 형님입니다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 좀 하다가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형님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조카들이 꽤 나이가 있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살림을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네 집 살림이나 잘하고 살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도 형님은 저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식세기가 있는데도 그건 어머니나 사용하라 하고 저는 직접 설거지를 하랍니다 제가 원래도 가끔은 직접 설거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식세기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뽀득뽀득한 느낌을 손으로 느끼며 설거지를 하면 애운해서요 근데 형님이 잔소리를 하니 왠지 그냥 식세기를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형님은 항상 저만 보면 잔소리 못해 안달이었고 늘 저에게 살림을 가르쳐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소리 말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한 번은 형님이 한 말 때문에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형님이 집에 와 있었고 어머님이 하셨는지 아버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일단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형님이 와서 저에게 너네 퇴근하고 씻고 할 시간은 있고 청소할 시간은 없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말려도 아버님과 어머님이 집안일을 해놓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더 일찍 와서 니네가 해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할까? 하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신 날은 저렇게 집안일을 해놓는다고 말했더니 윗사람이 말을 하면 그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것도 또 가르쳐야 하냐고 한숨을 쉬더군요 뭐 제가 이유야 어쨌든 알겠다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 일어나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더라고요 시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집안일은 나와 남편이 다 할 것이니 어머님 아버님은 집안일 하지 마시라고 시부모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형님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계속 짜증이 나서 며칠간 잘 시간에 누워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형님은 집에 와 있는 날 제가 퇴근해서 들어가면 인사를 해도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퇴근해서 신랑과 지인들 만나러 다시 나가려는데 너희 늦지 말고 와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것까지 누나가 신경 쓸 일 아니니 그런 소리 말라고 하고 함께 나왔는데 참 기분 더러웠네요 어버이날 며칠 전에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출근해? 출근을 하더라도 그날은 쉰다고 말하고 부모님과 함께 했으면 해 이러길래 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쉴 것 같기는 한데 출근해야 하면 출근해야죠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형님은 회사가 단체 생활이기는 하지만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빠질 수는 있는 것이니 잘 얘기하고 빠지라고 시댁의 도리를 다하고 시댁 분위기도 최대한 익히고 배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부모님 생각하면 정말 어버이날에 점심때 비싼 음식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비싼 선물도 사드리고 싶죠 그런데 형님이 굳이 나서서 출근까지 해라 마라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다른 사람들 다 출근해서 일하게 되면 나만 빠질 수는 없다고 했더니 선택은 옳게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러더라고요 엥? 선택?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형님에게 출근을 하고 말고는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문자 보냈는데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지는 것은 옳게 선택이지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답장 안 보냈더니 오후에 또 문자가 와서 그래서 어버이날에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하더군요 남편에게 넘겨버릴까 하다가 남편도 회사 일로 힘든 건 마찬가지라 그냥 제가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형님 회사는 그렇게 나가고 안 나가고를 개인이 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형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게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은 회사도 중요하지만 시댁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회사의 얘기를 하고 시간을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회사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못 믿겠으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빠서 답장 못한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형님이 와 있었습니다 저를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더군요 인사를 해봐야 본체도 안 할 것이 뻔하니 인사 안 했어요 저와 남편이 퇴근 전에 형님은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 제가 문자로 한 말을 부풀려서 고자질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안 받아주니까 심통이 나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왔더니 형님은 저한테 왜 인사를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인사를 해도 매번 형님이 노려보기만 해서 인사 안 했다고 말했죠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딱 잡았대는데 남편이 나서서 나도 다 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남편 앞에서 그날 형님이 문자를 보낸 것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어머님은 얘네들이 주말에 안 쉬는 날도 많은데 그걸 네가 왜 지랄이냐고 형님에게 막 뭐라 했어요 형님은 어버이날에 회사에 좀 말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우리 회사는 그런 게 되는 회사가 아니라고 그런 줄 알면 된다고 했는데 형님은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형님이 말다툼을 하듯이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형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 거잖아 자기가 적당히 해 이렇게 말했더니 형님 표정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왜 괜히 회사일로 힘든 사람 스트레스 주냐고 누나는 할 일 없어서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나 보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습니다 형님은 너네 둘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우리 말이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이 말 말고는 못했습니다 저희 말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는 식으로 말았는데 어머님이 내가 됐다고 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고 집에 가서 땡서방이랑 애들 저녁이나 차리지 왜 여기 있냐고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얘네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당장 가라고 그딴 소리에서 집안 시끄럽게 하려거든 오지도 말라고 해서 내쫓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는 시간이 많은데 형님한테 온 부재중 전화가 아홉 통이었어요 점심 먹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어제 너무 화가 나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버이날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더라도 자기에게 대답이라도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해야 한대요 형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라 해도 회사를 마음대로 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냥 동생 부부를 멋대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릴 마음 전혀 없으니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마시라 말하고 바쁘니 전화 끊겠다며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형님과 통화한 내용 얘기했더니 당장 전화하겠다는 거 말리느라 혼났네요 그 후에 남편이 형님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내만우라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싸웠다고 합니다 제가 형님한테 내내 거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의 평화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저를 본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조종하려고 하고 조종당하지 않으면 화내고 난리치고 했을 것 같아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형님을 외면하는데 형님은 아마 꿋꿋하게 본인이 혼자 맞고 틀린 사람들을 본인이 외면한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연은 스니님의 돈을 탐내던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운 선언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치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모바일로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발 누구 말이 맞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랑 남자친구는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28살 남자친구는 29살 연애 기간은 6년 반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똑같이 빠른 년생이고요 같은 과 같은 단대도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겹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연애했고요 그만큼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9살에 입학해서 23살 되던 해에 졸업했고 바로 23살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분야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석사학위라서 가야만 했습니다 다만 야간 대학원에 입학해서 오후에는 일하고 저녁에 대학원을 갔습니다 현재는 졸업하고 프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연봉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3천만원에서 많을 때는 4천만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평균 3,200에서 3,300 정도 남자친구는 졸업하고 25살에 바로 취직했으며 현재 연봉은 4,100입니다 둘 다 가정형편은 비슷합니다 잘 살지도 못하고 못 살지도 않고 지방이라 서로 중상위권 정도는 되겠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모은 돈 똑같이 8천입니다 아 저는 9,500이네요 따지고 보면 이유는 밑에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예체능 계열이었는데 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외삼촌이 준중형 차를 한 대 뽑아줬습니다 외삼촌은 저희 집에서 장가가기 전까지 10년을 함께 살았고 장가가기 전에 차를 뽑아준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저희 집에 살 때 생활비를 안 내고 그냥 살았는데 방이 남기도 했고 막내 외삼촌이라서 엄마가 많이 신경 썼거든요 그 대신 굵직한 것들을 해줬지요 예를 들면 컴퓨터 바꿀 때 한 번씩 큰 돈 들여 좋은 걸로 바꿔주고 쇼파나 식탁 크게는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집안에 바꿔야 할 살림이 있으면 삼촌이 알아서 바꿔주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삼촌은 자영업을 해서 벌이가 꽤 좋았던 걸로 알아요 그런 삼촌이 장가가기 전에 차를 사줬고 지금의 외숙모인 삼촌 여자친구도 다 알던 상황에서 일절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용품 선물해주고 주유권 선물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이나 숙모에게 특히 숙모에게 참 고맙고 지금도 저랑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돈을 벌면 삼촌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이라 하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삼촌은 큰아들 하나에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촌의 자식들 즉 동생들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놨고 그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돈도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1500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자친구와 저의 입장이 나뉩니다 남자친구 모은 돈과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2억 5천 아파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위해 1억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모아놓은 1500만원은 삼촌 내 조금 주고 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여행 다녀오려 합니다 삼촌 사업이 예전만 못한데 아들딸은 3명이고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라 힘든 눈치입니다 더 모아서 주고 싶었지만 미리 주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왜 1500만원을 굳이 다른 곳에 쓰려고 하냐는 돈을 더 보태서 결혼할 때 쓰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모으면서 제 돈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너는 모은 돈이 9500인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 남자친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요 자기 나름의 양보라고 하면서 500만 주고 천은 결혼 자금에 보태라는데 아니 막말로 제 돈을 왜 남자친구가 가타붙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집에 채울 혼수 포함해서 나머지 할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자기도 2억 3천 아파트 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2억 3천 아파트 하고 2천 남는 걸로 하고 싶은 거 하던가 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씩씩거려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타협점을 찾을 문제인가요?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올려보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에 앞뒤 제대로 맞게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후기입니다 당황스럽네요 새벽에 술 마시고 마음을 다지기 위해 썼던 글이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절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남자친구가 해온다던 아파트를 욕심낸 적 없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에는 전 남자친구와 같이 글을 작성하느라 이래저래 자세한 상황을 적지 않았고 지금 다시 보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네요 그때의 상황을 다시 적어보자면 전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결혼해야지 내가 아파트 정도는 할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할 만큼 돈 많이 모았냐고 나는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니 과소비도 없는데 8천? 이러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제 평균 연봉 알고 있고 더 잘 벌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천오백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1억 해준다는 것은 그 전에 엄마와 둘이 얘기하던 중에 나온 금액입니다 엄마가 이제 시집 가야 하는데 돈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봤고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니 아빠가 1억 해준다고 했고 혹시 더 필요하면 엄마도 5천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와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아직 오빠와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마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제 생각으로요 저렇게 전 남자친구가 아파트 먼저 이야기하고 저는 8천에 천오백 플러스 아빠 1억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부모님한테 도움받아 2억 5천 아파트를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2억 5천 아파트는 제 돈이 다 밝혀지고 다음에 들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 남자가 집은 해가야 된다고 했으니 집은 자신이 할 거라고 했으며 아빠가 전세 내주고 있는 아파트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혹시 무리되면 그 아파트도 있다고 그냥 다투고 서로 감정상하며 이야기하던 와중에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론은 남자친구는 2억 5천 아파트가 거의 자신의 자존심인 마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 전에는 차 이야기도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자차는 없고 필요할 때 어머님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결혼하면 당분간 제 차를 굴리고 전 남자친구의 드림카를 사기로 했었죠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는 미래 계획하듯 웃으며 이야기했었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전 남자친구와 최대한 간결하게 쓰느라 자세히 구구절절 쓰지 않았고 이야기에서 나온 결론들을 위주로 썼던 것 같네요 또다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얼굴도 모르는 제가 남긴 글에 간혹 싸우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집은 욕심내면서 돈 천오백은 포기 못하는 몰상식한 여자라는 이야기들이 참 마음을 핥히네요 여러분 위로와 조언 희망적인 이야기들 어리석었다는 비판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욕설 섞인 무자비한 비난은 속상하네요 모든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많이 배우고 느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화이팅하세요 후기입니다 제가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글을 올리고 이틀 후에 함께 글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글을 보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나쁜 놈 되니 좋냐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분명 같이 작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00만원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다 선택은 오빠가 해라 혹시 나보다 돈을 더 들여 결혼하는 것이 싫은 것이면 똑같이 해도 되고 굳이 아파트를 해오겠다면 명의도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사람들 말처럼 똑같은 돈 들고 반반 결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500만원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니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돈을 공개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아파트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이고 6년을 넘게 만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남자친구라서 믿음 하나로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래 만난 남자친구에게 대한 욕도 아니었고 단호하게 헤어지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으며 딱 하나 외삼촌 내외가 알게 되면 속상해하실 것 같다는 내용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렇게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정리해 본 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사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추억을 무시하지 못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고 이 문제만 아니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율을 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은 욕심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가끔씩 그 돈 줬어? 아직 가지고 있지? 라는 추궁만 할 뿐 철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직 곧 줄 거야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할지 언제 대답할 거야? 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아직 입을 닫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 아직 결정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 스스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가 되고 외삼촌과 숙모의 결혼기념일쯤 1500만 원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래는 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엄마에게 듣기로 삼촌 내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여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통장을 포장하여 드렸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당연히 절대 받지 않는다며 거부를 하셨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숙모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삼촌은 베란다로 나가서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고 숙모는 다음에 언젠간 꼭 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아깝거나 후회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1500만 원뿐이라는 것이 미안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났고 역시나 돈에 대해 물었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네요 눈치를 챈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었고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연애 기간 중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알던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고 쉴 틈 없이 화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벙쳐 있다가 정신이 들자 정이 떨어지더군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분명 나는 최대한 배려하려 했고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 돈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와 결혼에 대해 조율하여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섰지만 집에 오니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많이도 울었네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몇 번을 매달려서 한 번을 더 만났네요 그제서야 하는 말 그냥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이 떨어지니 이제와 저렇게 이야기하는 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이미 자기 본심 다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왜 저래? 라는 생각뿐 같은 말 하기 싫다 헤어지자 이제 너란 사람은 내 안중에 없다 이미 없다 더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함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도 삼촌과 숙모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졌거든요 그 사람 엄마에게도 문자가 오고 그 사람에게도 문자가 오고 내용은 뭐 다시 만나자 너랑 못 헤어진다 만난 시간이 쉽게 잊혀지냐 결혼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사람 엄마는 네가 내 며느라가다 아들이 힘들어한다 내 아들이 모자랐다 본래 결혼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 다 차단하고 무시했는데 이 돌아버린 자식이 엊그제 삼촌을 찾아갔더라고요 삼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를 잊지 못해 힘드니 술을 사달라고 하여 둘이 술을 마셨고 거기에서 모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조카가 자신 때문에 속 썩은 듯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저와 이야기 해보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어제 토요일날 삼촌과 숙모가 불러서 가보니 밥을 차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주기에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그 자식 욕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혼자 집에 오면서는 울었네요 제 시간들이 아까워서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판에 글을 올렸던 게 생각나서 몇 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술도 마셨고 핸드폰으로 쓴 탓에 제대로 써졌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저는 6년이 넘는 시간들을 모두 털어내고 당분간은 일에 전념하려 합니다 행여나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운 때가 생기면 이때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으리라는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썼네요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고 더더욱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글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따뜻한 춘사머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할 때 쓰니님을 강제로 전업주부 만들고는 무시하고 부려먹기만 하던 남편과 시부모님을 응징하고 이혼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혼녀가 될 예정인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이고요 남편에게 서류 보냈고 거부하면 이혼 소송 걸 생각이에요? 협의로든 소송으로든 어쨌든 이혼은 할 생각입니다 시간 문제겠죠?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남편 말로는 시댁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고 하면서 저보고 전업주부로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니던 직장이 아까웠지만 남편과 시댁에서 하도 성화를 해서 결혼 얼마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이 더 큰 실수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초반에 별일이 다 있었네요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신후 생일상을 시댁에서 왜 차려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딸의 생일상을 차려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시부모님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부모님 지인들을 집에 초대하면 제가 가서 잔치상 수준으로 한 상 차려내야 했습니다 밤늦게 자리가 끝나면 저는 전부 치우고 집에 와야 했고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제가 음식을 거의 다 했고요 제가 좀 힘들다고 남편에게 불평을 하면 평소에 놀고 먹다가 어쩌다가 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드냐 하더군요 남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둘이 사는데 집안 살림 할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태도도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신후 생일상을 차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지인들 초대했을 때 제가 가서 한 상 차려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하시며 다그치기만 하시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남편 쉬는 날에는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에게 뭐 좀 해달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쓰레기 좀 버려달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라도 하면 남편은 정말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갔죠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하며 남편과 말다툼이라도 하면 결국엔 남편이 하는 말이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뭐라 대응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손도 올리려 하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집을 나가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남편과 싸웠고 남편은 나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간 이유는 친정에 가서 얘기하면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에게 아들이 손을 올리려 했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남편을 불러다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무조건 제가 잘못한 것이라 하시더군요 남편이 화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성질 뻔히 알면서 맞을 짓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더군요 네가 남편에게 잘하면 싸울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넘게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별 타격을 입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하는 소리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이 소리에서 벗어나려고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 연락을 해봤는데 사장님께서 다행히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월급은 그 전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연봉 협상을 할 때 사장님께서 예전에 받던 것 이상으로 연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 끝만 같았네요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 시댁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뭘 다니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냐 얼마 벌지도 못하니 집안일은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네가 해야 할 일은 누가 하라고 회사를 다니냐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싫어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으며 회사 다니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은 거냐 이러셨어요 남편은 자기 성에 못 이겨서 저에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칠 것이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정남이가 떨어졌지만 열심히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밥을 먹다가 반찬 접시를 던지더군요 저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길래 저도 식탁 의제를 TV에 던져버렸습니다 TV 화면에 금이 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못 참겠다고요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나가더니 시댁에서 이틀 동안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제 앞에서 과격한 행동 같은 것은 잘 안 했습니다 새해 연봉 협상 후부터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반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집안일도 제 것만 했습니다 빨래도 제 빨래만 돌리고 밥도 남편 거 안 차려주고 저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저희 신혼집 마련할 때부터 방 하나를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그 방을 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아 생활비 받내고 돈을 모으는 재미와 제 방 꾸미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나름 괜찮았는데 남편은 많이 답답했나봐요 저에게 계속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면서 하더군요 화를 냈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가 하더니 결국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혼내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오셔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실 때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가 대꾸를 하지 않으니 시부모님은 더 화가 나셔서 소리소리 지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저 혼자서 밥 차려 먹고 음악도 듣고 나름 별 불만 없이 지내니까 더 기분이 나빴나봐요 저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제가 대꾸하지 않으니까 그릇 깨부수고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 몰래 핸드폰으로 상황을 녹음했어요 남편이 부숴버린 물건들은 제가 거들떠도 안 보니까 남편이 치우더군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또 오셔서 저에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계속 살 것이냐고 묻더군요 남편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더니 네가 들어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이러냐 하시더군요 내가 한 게 너무 많아서 다 말하려면 길어질 것 같은데 말해볼까요? 했더니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내가 다시 직장 다니기 전까지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시부모님 생신상 차린 거 명절 음식 거의 혼자 다 한 거 등을 얘기했습니다 신후 생일상까지 차리라고 하는 시댁은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런 것들 모두 불만 없이 다 했더니 나를 한여로 생각하셨나 보다고 어떻게 신후 생일상까지 차리라고 하냐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지인들 모임을 굳이 집에서 한다고 하시며 저보고 음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며느리가 한여냐고 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집에서 남편에게 부억대기 취급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취급 받기 싫어서 일 시작했고 생활비 반을 내며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은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일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서서 며느리 잡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을 모르시냐고 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집안 살림 부수고 소리 지르고 위협한 것들 핸드폰에 전부 녹음돼 있다고 했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셨던 것들도 모두 녹음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철저하게도 준비했나 보다 라고 하시며 비꼬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이혼을 대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걸 녹음한 것이 잘못인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 잘못인지 생각해 보시라구요 몇 년간 아버님 어머님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남편이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 했어요 이제 저도 이 생활이 재미를 못 느껴 이혼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아들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 올캐를 자기 집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신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살고 싶겠냐 했죠 위자료 받을 만큼 다 받아내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준다면 협의로 이혼해 주겠지만 아니라면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 트렁크 하나를 꺼내서 짐을 쌌어요 시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여기 더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겠냐고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혼 준비하려고 한다 말했습니다 트렁크를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가로막더라고요 내 몸에 손만 대보라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와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별 말씀은 안 하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다 싫다고 했어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망설일 것도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과 어울리면 웃고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서류 안 써주면 소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녹음 파일 몇 개 보내주었습니다 이걸로 최대한 위자료 받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생각 중인지 며칠간 연락이 없습니다 곧 연락이 와서 이혼해주겠다 하겠죠 어떻게 되든지 이혼은 하게 될 겁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받을 거 다 받고 이혼하려고요 이번 사연은 어릴 적부터 차별해서 키운 친정엄마가 매번 돈을 요구하길래 사이다 발언과 함께 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5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연들을 보면 시댁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많지만 시댁만도 못한 친정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의 사연도 가끔 보곤 합니다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 형제와 차별을 받고 자란 것이 한이 된다는 분들의 사연을 보곤 했는데 저는 여동생과 차별을 받고 자랐네요 저희 엄마는 남편 앞에서 저에겐 연자 들어가는 욕도 하더군요 장녀로서 네가 한 게 뭐냐더니 저보고 독한 년이래요 장녀로서 할 거 다 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독하게 만든 것이 엄마인데 그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첫째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라다 보니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생도 세뇌가 된 것인지 언니가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기억이 없어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다면 남편이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은 저에게 너는 주워온 딸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 물은 적도 몇 번 있어요? 이것도 남편이 참다 못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성실하게 한 회사를 쭉 다녔고 엄마는 살림하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어디서 얻어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촌 언니나 친구 언니의 옷을 엄마가 얻어다 저에게 입힌 것이었죠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원하면 이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여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항상 새 옷을 입었고 컴퓨터 같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바꿔달라고 하면 저희 엄마는 바로 바꿔주었습니다 동생이 핸드폰을 갖게 된 이후부터 엄마는 동생 핸드폰을 2년에 한 번씩 최신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첫째한테 예쁜 옷도 입히고 이것저것 해주다가 둘째한테는 좀 덜하게 된다고 하던데 저희 엄마는 첫째인 저에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동생과 싸우면 항상 저만 엄마한테 혼나고 맞았습니다 언니가 돼가지고 넌 이런 식으로 늘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동생에게 못난 언니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세뇌란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동생에게 못난 언니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알바를 해서 제 용돈은 제가 벌었습니다 핸드폰을 바꿀 때도 제가 벌어서 모은 돈으로 바꿨고 핸드폰 요금도 제가 냈어요 옷도 사주지 않아서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사서 입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며 정신없이 살다가 고3 때 동생에게 용돈을 처음으로 주었습니다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했던 이유가 동생도 용돈을 못 받고 지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가 돼서 동생을 챙기지 않은 것이 미안해서 동생에게 용돈을 준 것이었는데 동생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하도 돈 없다는 말을 하니 그 말이 너무 지겨웠어요 저는 얼른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엄마가 지겹도록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돈을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21살에 독립을 해서 나와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엄마에게 준 돈이 500이 좀 넘습니다 집을 나와서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엄마는 틈만 나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뭐라고 거절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통장에 모은 돈이 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 한 8년간 엄마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천만 원 정도 됩니다 명목상은 빌린 돈이지만 엄마는 갚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빌려줄 때부터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었고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좀 힘들 때 엄마에게 그동안 빌린 돈 중에서 300만 원만 갚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돈 없다는 말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회사에 입고 다닐 옷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동생은 예쁜 옷 입고 다니는 여대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알바 한 번 한 적 없는 동생이 해외여행을 무슨 돈으로 다녀왔을까요? 부모님이 보내주셨겠죠 독립해서 처음에는 월세 내고 기본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쓸 돈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알바도 하면서 살았어요 계속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급여도 점점 오르고 해서 주말 알바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도 있더라고요 20대 후반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해보고 살았습니다 남자를 사귀면 나도 데이트 비용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큰 사치라고 생각했나봐요 남친을 사귀다 보면 돈이 무서워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돈에 미쳐 살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고 남친도 없이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웠는데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대로 지낼만 하더라고요 20대 후반에 회사 선배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못 미치기는 하지만 착하기는 하다며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선배 언니와의 관계도 나빠질 것 같아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 하더라고요 계속 제안을 거절하기도 뭐해서 만나나 보자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제 남편이고 회사 선배 언니는 제 신우이가 되었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남자가 참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에게 저한테 너무 과분한 동생을 소개해준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기 동생은 워낙 멋 모르고 자란 철부지라고 하면서 저같이 똑소리 나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잘해보라 했습니다 만난 지 2년 만에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파트 전세를 해주셨고 저는 모은 돈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결혼식 얼마 안 남겨놓고 시댁에서 제가 울고불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저는 너무 해오는 것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울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애들에게 다 들었다고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돼서 어머님은 기쁘기만 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서럽게 울었네요 울면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저는 해오는 것도 없는 며느리이니 마음껏 부려먹으시라고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그런 말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내 딸로 삼으려 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고요 아버님은 저렇게 착한 애가 다 있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네가 잘하라고 하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 엄마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몇 번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없다고 했어요 엄마는 없긴 뭐가 없냐고 하면서 너네가 대출이 있기를 하냐 아이가 있기를 하냐 말하더군요 둘이 벌면 돈이 엄청 모일 텐데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놨더니 친정에 돈 한 푼 안 주고 시집이나 가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산 것이며 독립한 후에 엄마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며 다 말하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아 그냥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이럴 때마다 제가 우울해하면 남편은 저를 웃겨주고 위로해 주고 그랬거든요 이런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신우와 회사에서도 보지만 전화도 자주 하고 지내는데 신우도 저를 많이 감싸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이 되었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희 엄마는 별로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병원에 와서 10만 원 주고 간 것이 전부였어요 시부모님은 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날 저희 집으로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시며 너무 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약간 나는 반백의 노신사이신 아버님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네요 울고 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아버님은 남편에게 아이 낳을 때까지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라고 으름장을 놓듯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엉엉 울었네요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 제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동생 결혼하는데 하나 밖에 없는 언니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보태주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말에 반발심만 생겼지만 언니로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기금으로 100만원 했습니다 남편은 냉장고 하나 해주자고 했지만 제가 거부했어요 동생은 제가 결혼할 때 추기금 10만원 했거든요 동생이 제 결혼식에 추기금을 적게 했다고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저는 시댁에서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차례 지내고 나니 시어머니가 매번 그러셨던 것처럼 친정에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오면 함께 있다가 저녁 먹고 가도 된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막무가내로 저와 남편을 내쫓았어요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시부모님이신데 그분들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싶어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점심을 먹고 좀 있었는데 동생은 다음날 친정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동생한테 얘기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돈 얘기였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얘기해서 친정 부모님께 한 달에 30만원씩 드리자는 얘기 안 하더냐고 묻길래 못 들었다고 했더니 동생이 그런 말을 했으니 그리 알라고 하더군요 너는 장녀로서 엄마 여행을 한번 보내주기를 했냐면서 서운하다고 하시더니 신세 한탄까지 하더라고요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친정을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데 너는 장녀로서 한 게 뭐가 있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네가 해야지 왜 동생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냐고 너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30만원씩 내자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너는 50만원씩 주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괴로워하던 것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웃으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돈 얘기 나한테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고 동생은 다 누리고 살았으니 동생한테만 바라시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한테 준 돈이 1500이 되는데 결혼할 때 나는 친정에서 지원받은 것 하나 없이 내가 모은 돈만 들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근데 동생은 제부와 반반으로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동생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큰 돈을 모았겠냐고 엄마가 보태준 것이 뻔하다고 내가 바보인 줄 아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에게 빌려준 돈 안 받을 테니 나 키워준 값 받은 셈 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정에 할 의무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나는 시댁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시댁에나 잘하고 살 것이니 그런 줄 알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저에게 연자 들어가는 욕을 해가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말하더라고요 처제와 그렇게 차별해서 키워놓고 장녀라고 바라시는 법이 어디 있냐고 처음에 땡땡이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다고 앞으로 처제에게 바라시고 기대시라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친정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만 하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딱딱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일부러 큰소리로 말했어요 시누네 가족도 왔을 텐데 시댁에서 밥이나 차리고 있을 걸 여기는 괜히 왔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엄마 들으라고 말한 것이고 시댁에서는 제가 혼자 밥을 차리도록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친정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올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요 나만 만나면 그렇게 노후 걱정 돈 걱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동생에게 의지하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저를 잘 달래주라 하더군요 남편은 달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마음이 스스로 풀리면 모를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자고 했지만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날 정말 시부모님과 신우 만나서 한바탕 울고 싶었는데 제 감정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친정에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 많이 받았고 임신했을 때 아이 낳았을 때도 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친정에 돈을 준다면 시댁에서 받은 돈을 친정 지원하는데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싫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안 보고 사냐 하지만 저는 이제 친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동생 아이가 지금 100일 정도 되었는데 저희 아이와 동생 아이도 차별받을 것이 확실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나는 워낙 잡초 같은 인생이니 그럴 수 있어도 내 아이까지 차별받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갈구하던 엄마의 사랑을 포기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만 드네요 이번 사연은 기세 등등에서 막말과 욕질을 하던 시어머니가 후회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이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냐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는 시어머니 우리가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 보고 살 수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고 면박을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남편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빼고는 맞벌이로 살아왔어요 남편 외벌이로 살 때도 제가 사놓은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적 기여도는 제가 남편보다 훨씬 높아요 결혼 전에 남편은 부모님이 싫다고 항상 말했어요 어릴 때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엄해도 너무 엄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엄하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풀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 부모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지더라고요 다달이 20만 원씩 용돈을 드렸고 2주마다 시댁에 방문을 했고 명절 때는 하루 자고 와야 했습니다 남편은 더한 얘기를 했지만 싸워서 이 정도가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도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난을 자주 했어요 만나서도 늘 구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제 편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저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둘째 돌잔치 때 일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제가 노산이었기 때문인지 둘째를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큰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작게나마 둘째 돌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돌잔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친정 따로 식사 자리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시어머니 마음대로 정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기는 했지만 따르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만나기로 한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새끼나 며느련이나 뭐 하느라 전화를 안 하냐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욕을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라 했더니 화가 나면 할 수도 있다며 더 욕을 심하게 하더군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욕까지 하더라 말했더니 별일 아닌 듯한 태도 자기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몰랐냐 나도 욕 듣고 산다 이러는데 자식은 그렇다 쳐도 나는 며느리 아니냐 했더니 딸같이 생각해서 그렇다 생각하래요 식사 자리에서 정말 냉랭한 분위기로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전화로 추석 지나고 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몸도 안 좋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니 마음대로 움직여주며 구박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해서 짜증이 나는데 시어머니는 또 욕을 섞어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최대한 좋게 말했죠 작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으니 다음에 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너 지금 여행 보내준 거 유새더냐고 정말 욕 나오는 거 꾹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돌이 똑바로 하라고 소리소리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내고 막말하시는 거 싫다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하며 우셨대요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나 듣고 살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냐 했다고 그 말 듣고는 마음이 약해져서 시어머니에게 마음 풀어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화했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정말 막장 같은 소리만 들었네요 여행 보내줬다고 유새더냐 자식으로서 당연한 돌이지 너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가면 나한테 돈 내라는 거냐 나는 너 아픈 거 진짜인지 모르겠다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 인사 와서 가족 사진을 그렇게 쳐다보는 애가 어디 있니 너 근데 돈 왜 안 주니 아주버님 이사할 때 돈 보태달라며 집 팔아서 천만 원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 이번엔 심각해 너네 시아버지도 화났어 너 아들 낳았다고 유새더냐 아주버님네는 딸만 둘입니다 딸만 낳았다고 형님을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내가 네 돈 받았냐 내 아들이 번 돈이지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니 너가 아주 못된 며느리란 걸 알겠더라 넌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거짓골로 살 거야 우리 아들이 돈 더 준다는 거 네가 박박우겨서 20만 원 주는 거 다 안다 넌 우리들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도 마 이 정도만 적을게요 시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예전에 형님네 부부 사이 안 좋을 때 형님에게 네 자식들 고아원에 보낼 테니 넌 집에서 나가라고 내 아들은 내가 거두겠다고 소리질렀던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의 반응에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하며 힘들다고 했더니 자기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이혼하자 하더군요 저도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시댁 흉이나 보냐며 자기도 못 참겠다고 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뒤에 남편은 태도를 바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하길래 부부 상담을 받자고 했죠 상담을 받으며 서로 노력했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선물과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멍한 채로 살던 때라서 별 생각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장문의 톡으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막장인지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한 짓들을 낱낱이 적어서 보냈고 그 톡은 시아버지와 형님에게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짚어 가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는 이혼도 불사하고 시어머니와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제 뺨을 때렸고 또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엄청 때렸습니다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이혼한 애 만회하다가 남편이 결국은 저한테 저 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은 제 앞으로 돌렸고 남편이 저를 때리고 시어머니가 정신병자 같이 불어서 우리가 이혼 위기에 놓였던 것 등을 남편 직장에 알리겠다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남편이 또 나에게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이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남편에게 아이들 양육비 안 받고 평생 안 보여줄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겁을 먹은 것인지 정신을 차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1년간 부부 상담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차단해 주었고 저희는 2년 뒤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고 제가 누구 때문에 화난다고 하면 개거품을 물고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이고요 저도 작년부터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집안일도 남편이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긴 하지만 남편의 노력이 보이니 만족하고 삽니다 올해 초에 시어머니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본인이 사과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이라구요 어머님은 자식들도 화뿌리 대상으로 삶았던 사람이고 며느리들은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머님 같은 사람은 안 보고 살아야 우리 가정이 유지된다고 했어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 건드려서 또 사내 못 사내하게 만들지 말고 신경 끄고 편히 사시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이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상처를 준다는 거요 평생 시댁 식구들과 안 보고 살렵니다 형님도 시댁에 안 가고 아주버님만 시댁에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오빠에게 사기를 치다 걸린 예비신랑을 경찰에 신고하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28살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한 예신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파혼을 하고 예비신랑과 헤어졌네요 3년의 연애 기간과 결혼 준비 과정 모두가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비신랑에게 독서를 퍼부었지만 저는 요 며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남편과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어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기꾼이 분명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모은 돈이 6천이 있었습니다 남친은 1억 정도 있다고 들었고 서로 통장을 오픈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간소화하기로 했죠 신혼여행도 간소화하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도 일이 바쁜 직종이고 남친도 바쁜 사람이라 신혼여행지는 말 그대로 휴양지를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생신 당일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오빠를 만나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해주었는데 남친이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결혼 비용이 부족하다며 5천을 요구했고 오빠는 그 돈을 주었다고 하네요 순간 너무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남친에게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빠가 남친에게 돈을 보낸 날로부터 일주일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만났기 때문에 남친이 저에게 말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에게 말을 안 했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 남친이 전화를 해서 결혼 비용이 좀 부족하다 땡땡이가 형님이 도와주길 바라는 것 같다 형님이 사업도 잘 되고 하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하는데 좀 보태주셨으면 한다 땡땡이가 이런 얘기 잘 못하는 성격이라 고민하다가 내가 대신 말하는 것이다 이랬다고 합니다 남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오빠가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것이고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빠에게 돈을 송금받고 저를 여러 번 만나면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오빠도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땡땡이 돈 사고 친 건 없는지 알아봐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남친이 저희 오빠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금세 알게 될 것이란 사실을 남친도 알고 있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국 남친과 만나서 물어봤어요 오빠가 돈을 보냈다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요 남친은 오빠가 결혼비용에 보태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대답하더군요 내가 들은 얘기와는 다르다고 했더니 뭐가 다르냐길래 내 핑계를 대면서 돈을 보내달라 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결혼비용을 보태준다면 나한테 돈을 주겠지 왜 너한테 주겠냐고 했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어쨌든 오빠에게 받은 돈은 우리의 돈이 된 것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건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오빠에게 나를 들먹이며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더니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티격태격하다가 헤어져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남친이 사기꾼 같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과정은 상관없고 결과적으로 돈을 얻어냈으니 된 것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나한테까지 이런 비슷한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시 만나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헤어질 생각으로 남친을 다시 만났어요 상견례까지 했고 결혼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나서 오빠 돈 얘기를 했는데 남친은 같은 얘기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이 생긴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네가 우리 오빠에게 내 핑계를 내면서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원하던 바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아니라고 했죠 부족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하길 원했다고 했더니 그래서 5천이 더 생겼는데 안 좋냐고 묻더라고요 불편하기만 하다고 했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남친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네요 남친에게 막 쏘아붙였어요 내가 정당하게 받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받고 좋아하면 그게 비정상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 오빠한테 내가 원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으니 그건 사기라고 했죠 남친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본인을 사기꾼 취급했다고 기분 나빠하더군요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우리 오빠가 너의 거짓말에 속은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혼쾌히 너에게 주었을지 물어보자 했습니다 만약 오빠가 상관없다면 나도 아무 말 안 하겠다고 했죠 남친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중에 오빠가 왔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오빠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친에게 돈을 주었을 것 같냐고요? 오빠는 대번에 남친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사기꾼 새끼라고 하면서 동생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었겠냐고 나는 내 동생이 원하는 것인 줄 알고 돈을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동생 결혼하는데 형님이 그 정도는 보태줄 여력이 되지 않냐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돈 당장 오빠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사기꾼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결혼도 없던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빠도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냐고 하면서 쌍욕을 퍼부었어요 너 나한테 사기친 것은 돈을 돌려주든 안 돌려주든 상관없이 신고를 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이게 뭐가 사기냐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아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빠는 저에게 가자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빠 하는 말이 자기가 사기를 친 건지도 모르는 놈인 걸 너는 몰랐냐고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더니 오빠는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행여라도 그 자식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집에 데려다 주고 갔어요 남친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알겠다고 하더군요 잘못에 대한 용서는 진작에 구했어야 했고 이제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기를 치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오빠가 신고한다고 했으니 경찰 조사나 잘 받으라고 했죠 자기가 뭔 사기를 친 거냐고 묻더군요 오빠가 너랑 통화한 내용 다 녹음했다 통화 내용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며 돈을 요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사기꾼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경찰 조사를 받아보고 본인이 뭔 사기를 쳤는지 알아보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남친 어머님이 전화를 하더군요 받아보니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런 정도를 가지고 파혼까지 하냐며 남친이 오빠에게 돈을 돌려드리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숨고르기 하면서 막말을 참고 있었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저희 오빠가 남친을 사기로 신고한다고 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남친의 행동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뭘 경찰까지 가냐고 하길래 본인이 사기꾼인지도 모르니 또 어떤 사기를 치고 다니겠냐고 이번 기회에 본인이 사기를 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다시는 비슷한 일을 안 저지를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남남이니 저에게 전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남친이 이런 사람인 것을 몰랐다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황당하게도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니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뿐이네요 오빠에게 전화해서 제 핑계를 내며 몰래 돈을 받아서 어쩌려고 했는지 이해도 가지 않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도 참 화가 납니다 돈이 생기면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좋은 거라는 남친의 말도 참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친은 오빠에게 돈을 안 돌려주었어요 오빠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남친이 모은 돈 1억이 든 통장도 어떤 식으로 모은 돈인지 남친이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머릿속이 참 복잡합니다 부모님은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으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네요 물론 남친과 다시 재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행동을 남친이 했지만 오랜 연애 기간 때문인지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죠 이렇게 글로나마 마음을 정리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하고 혼수도 해오라는 예랑과 예비시모에게 거지라 놀리며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예랑은 저보다 두 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파혼을 했어요 저희 아빠는 예비시모와 예랑에게 너희들은 거지들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예랑은 같은 곳으로 유학을 다녀왔더라고요 유학 갔을 때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예랑과 저는 유학 기간이 겹치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때 왜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까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나이가 차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가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했어요 저희 집은 좀 넉넉한 편이라 저의 유학 비용을 부모님이 무리 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예랑은 유학 생활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라 모은 돈이 얼마 없다 하더군요 예랑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저희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편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다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겠다 하셨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40평대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 하셨어요 엄마와 함께 발품 손가락품을 열심히 팔아 신혼집을 구했어요 제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돈을 모아 증여세를 내고 제 명의로 돌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어느 날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 봤더니 예비시모였습니다 대화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볼게요 집은 구한 거니? 어디에 어떤 집으로 구한 거니?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도 집 잘 구했어요 참고로 여자가 잘해야 집이 잘 된다 네? 집 명의는 네 명의로 했니? 아니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했어요 나중에 제 명의로 하기로 했고요 남녀가 부부가 되면 내 건 이 거 따지는 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공동 명의로 돌려달라 말해라 결혼하면 모든 게 공동 재산이지 이게 뭔 일이라니 이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대충 전화를 마무리하고 예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예랑은 결혼하면 남자 쪽을 따르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내가 집을 해가면 나머지는 예랑 쪽에서 해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남자가 혼술을 해가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주위에서 알면 나는 뭐가 되냐 일단 혼술을 네가 해오면 나중에 주겠다 이러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예랑의 생각이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랑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예비시모에게 교육받은 대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늘 말하던 데이트 비용 반반 남녀평등 이런 것들은 다 뭐였냐 내가 100번 양보할 테니 그럼 오빠가 집값에 반을 내라 그럼 내가 혼술을 해가겠다 말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줄 마음이 없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랑과 예비시모의 전화로 핸드폰에 불이 나더군요 전화를 끄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전화를 켰더니 부재중 전화와 문자, 카톡이 쏟아지더군요 예비시모는 내가 한 말에 마음 상한 것이냐 내가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어디 가서 물어봐라 여자가 남자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된다 상견례까지 했는데 어른 전화를 피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것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랑은 연락 좀 해줘 기분 상했냐 일단 만나서 대화로 하자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다투고 그런다더라 그러니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톡을 보냈더군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부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셔서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식장까지 다 잡았으니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고 아빠는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뜻에 따랐습니다 예랑에게 문자로 다음날 만나자고 했어요 만날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않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무슨 정신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한 정신을 가다듬고 버티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부모님을 만나 약속 장소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랑은 예비시모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예랑이 먼저 왜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 타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대답했어요 예비시모는 도대체 연락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한 말에 정말 마음이 상한 것이냐 그러면 나는 정말 서운하다 이러더군요 저는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한 집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해준 집이다 솔직히 예랑이 집값을 보탠 것이 조금도 없는데 공동명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게다가 훈수까지 나에게 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니 예랑은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돈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훈수 너가 해오면 내가 그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집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께 돈을 갚는다고 했다 그 돈 누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도 돈을 보태서 아버님께 그 돈을 갚을 생각이다 그렇게 갚다 보면 나도 집값에 돈을 보탠 것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였어요 말은 길게 했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예랑은 참 어이없는 마무리 멘트를 날리더군요 너가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다 너는 돈만 따지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널 뭘 보며 결혼을 결심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예비 시모는 여자가 그렇게 돈돈거리면 못 쓴다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는 와중에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큰 소리를 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60년 가까이 살면서 거지도 이런 거지는 처음 본다 처가에 돈이 있으면 처가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놓고 돈을 뺏으려 하는 것을 보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뭘 모를 수 있지만 그 부모가 나서서 사돈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심각하다 거지는 동량할 때 최대한 비굴하게 굴어야 한다 거지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면 동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들은 정신 이상자들 같으니 우리와 인연은 여기까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당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것들이 본색을 드러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은 후에 본색을 드러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 같았어요? 집에 도착할 때쯤 예랑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 아버지 생신이다 그때 와서 우리 엄마 일손 좀 돕고 예쁨 좀 떨면 엄마 화가 풀릴 거다 좀 더 노력해주라 난 너랑 꼭 결혼하고 싶고 평생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는데 참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나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기 싫다 우리 아빠 말씀대로 미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같이 미쳐가고 싶지 않다 오빠와 오빠 엄마에게 맞는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예비 시모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기가 세서 우리 땡땡이가 기죽어 살겠다 곧 시아버지 생신이니 그때 와서 일이나 거들어라 이러길래 그렇게 거지 취급을 당한 거 기분도 안 나쁘시냐 거지의 정신 이상자들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지금 존댓말을 해주고 있지만 인간같지 않은 것들한테 나는 나이 불문하고 쌍욕도 한다 다음에 나한테 연락할 때는 쌍욕을 먹을 각오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랑과 예비 시모는 난 거지야 정말 난 거지야 근데 돈을 보니 욕심이 나 너네 돈 많으니까 그 돈 좀 나눠 쓰자 돈 많으면 그래도 되잖아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손발이 오글거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할 것이라 생각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한 태도로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던 예랑과 예비 시모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정말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에게 거짓 취급을 받고도 저에게 일손 도우로 오라는 말이 나오는지 참 저희 아빠 말씀대로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아요 그 후로 며칠에 한번 예랑에게 문자가 오길래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예랑은 자기 엄마에게 교육받은 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서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아니면 돈을 보니 자기도 욕심이 생겼던 것인지도 모르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젠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그냥 똥 밟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번 사연은 혼자 고생하는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모와 시모 편을 들던 남편을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보이 남편과 못된 시어머니를 둔 박복한 여자입니다 아들 둘 있고 나이는 30대 중반이에요 첫째는 4살이고 둘째는 돌쟁이에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한지는 좀 되었습니다 수천번 이혼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이혼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았네요 실제로 얼마 전에 시모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시원하게 말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결혼을 했네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을 결혼 후에 듣게 되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났고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참 감사한 마음이었죠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화해하자고 데리러 왔나 하는 생각에 기분 좋게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다는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말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화가 나셨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해 주는데 제가 출근할 때 인상을 쓰며 인사도 안 하고 출근해서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딴 식으로 하면 아이 봐주는 거 그만두겠다고 하셨다 하더군요 남편이 출근해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억울했어요 그날 저 출근할 때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다녀오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출근했습니다 남편에게 일했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제가 잘못이라 하더군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억울한 마음만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께 그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때 일이 분하기만 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져서 내가 전업주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어머니에게 따질 걸 그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 지어내서 누명 씌우지 말라고 할 걸 이런 후회만 남았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너희 엄마라고 호칭하는 무식한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랄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도 있나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제가 우스우니 친정부모님도 우습게 보였겠죠 시아버지는 친정부모님께 돈도 빌렸다고 합니다 몇백 빌린 건데 한 달 뒤 바로 갚겠다고 하더니 3년 넘게 안 주었다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정상적이지 못하고 남편은 제가 무조건 숙여야 한다고 하니 이혼하고만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4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 남편에게 불평을 하면 남편은 항상 자기 엄마 실드 쳐주기 바빴어요 말다툼을 하다 보면 남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매번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잘못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이러고 사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오라고 하면 제가 몸이 안 좋아도 바로 달려가야 했고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해도 남편은 자기 컨디션 안 좋으면 절대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친정에 명절 두 번만 가는 딸이 되었네요 그랬으면서 남편은 본인이 사위 노릇을 잘하고 산다고 말하곤 했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보고 싶으면 앉아서 오라 하면 되고 누구는 손주 보고 싶어도 사위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필요할 때는 처가를 찾는 사람이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아이 태어나고 산후조리를 친정에 가서 한다고 했더니 남편과 시부모님은 반대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산후조리는 커녕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온몸이 아파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자 그러려면 시댁과 남편을 좋게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다독이다가도 평생 이러고 살 자신도 없고 이러고 살면 제명에 못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미치겠어서 잠자기 전에 호흡 혼란이 온 적도 많았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쯤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로 얼마 전까지 놀았어요 얼마 전에 겨우 직장을 잡아서 다니고 있는데 또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놀고 먹던 기간에 일자리 알아보라고 잔소리도 하고 아니면 운동이라도 하라고 내보내려고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밤이 돼서 돌아와 보니 남편은 맥주 마시며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고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남편이에요 시어머니도 너무했죠 남편이 그렇게 오랜 세월 백수로 살고 있는데 찬소리 한 번 안 했어요 남편이 첫날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이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도 짜증이 났지만 해맑게 웃고 있는 남편도 참 역겨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놀다 이제 딱 하루 일 나갔다 들어왔는데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맨날 기죽어 살던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랐나봐요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백수로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던 아들이 하루 일 다녀오니까 안쓰럽고 일 다니며 집안일까지 한 며느리는 몸이 상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냐고요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쳤냐고 하더군요 어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산다고 했어요 꾀재재하고 능력도 없는 데다가 집 밖에 모르는 너 같은 인간과는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친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살겠으면 나갈 것이지 왜 지랄이냐고 하더군요 나가서 거지로 살라고 아이들은 평생 못 볼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저딴 놈한테 내 소중한 아이들을 맡길 일은 없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저렇게 멍청이 같은 아들을 낳고 길렀으니 평생 잘 데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길래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동네 망신당하게 생겼다며 한탄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사돈 잘못 둔 것 때문에 망신스러워 한다고 했죠 돈 몇백이 없어서 사돈한테 손이나 벌리는 주제에 망신이 뭔지 아냐고 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멍청한 인간한테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 부르고 다 큰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이상한 사람을 할머니라 부르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너희 같은 미친 것들과는 잠시도 더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자기네 씨를 누구 맘대로 데려가냐 하더군요 그럼 잘 키우라고 말하고 옷만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3일 만에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장난 그만하고 빨리 들어오라 하더군요 내가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냐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랑 아이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난 꼭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고요 계속 전화를 해서 화를 냈다가 잘못했다고도 했다가 계속 태도가 바뀌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역겨웠네요 더 이상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말에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말씀드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모질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빌더니 저에게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애 데리고 살 것이 막막하니 나를 데리러 온 거 다 안다고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고 해서 저는 평생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집은 난장판이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보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가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볼일 없을 것이라고 시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꾹 참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남편이란 인간한테 보여주기 싫었어요 아이들을 평소처럼 대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사람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하라고요 시어머니 대신에 친정엄마가 아이들 케어해 줄 것이고 엄마한테 합당한 돈 드릴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요 4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당하고 산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 지금은 바짝 엎드려 살고 있지만 언제 또 본성을 드러낼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짓들이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지금은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남편도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전업주부인 스니님을 만날 때마다 무시하고 인신공격하던 신우를 사이다 발언으로 울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 늦은 시간에 1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간 것 같아 너무 시원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네요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반대의 경우로 잠이 안 오는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자신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워킹맘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자부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전업주부인 것을 비하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우는 만나기만 하면 제가 전업이라는 것을 들먹이며 별소리를 다 했는데 웃으면서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신우 처지가 좀 안 돼서 참아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터졌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전업주부예요 첫째는 7살이라 유치원에 다니고 둘째는 4살, 셋째는 돌 조금 지났고 둘째와 셋째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있어요 아이 키우며 일하시는 분들 꼭 금전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신랑이 벌이가 좋아요 게다가 제가 일을 하는 것을 신랑과 저 둘 다 원치 않습니다 저와 신랑 둘 다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제가 전업으로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예요 신랑의 직업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자칭 노가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장 소리는 들어도 출근할 때 항상 작업복을 싸가지고 가요 저는 결혼 전까지 나름 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첫째 임신하면서 퇴직을 한 케이스예요 결혼 전부터 신랑은 저에게 늘 말했어요 자기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동생을 챙기면서 자랐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엄마가 반겨주고 밥 차려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슬프다는 생각도 들었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제가 잘 키우고 육아와 가사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랑의 마음 충분히 이해했어요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고 신랑의 사업이 영원히 잘 된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어쨌든 저는 퇴직을 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신우는 저에게 시부모님 용돈을 적게 드린다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신랑이 시부모님께 드리던 대로 매달 30만원씩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자식들의 금전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크게 용돈을 주시는데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과 시댁의 경조사 비용 음식 해가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합치면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과 거의 비슷해요 시부모님은 항상 자신감 넘치시는 분들이고 저희 결혼하면서 이제 용돈은 안 받겠다 하시는 걸 저희가 드리겠다고 우겨서 겨우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적다고 볼 때마다 신우가 난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더라고요 신우와는 결혼 전부터 언니 동생하고 지내서 알고 지낸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신우는 아이가 하나고요 자기는 육아휴직도 5개월만 했다고 하면서 여자도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퇴직을 한 후부터는 언니는 집에만 있어서 모를 거다 집에만 있는 언니가 세상 물정을 뭘 알겠냐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쩌고 저쩌고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려면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 등등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 신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제가 신우에게 인생 전반에 대한 훈육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색 돌보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기라도 하면 신우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데 뭐가 힘드냐고 눈에 쌍심질을 켜고 달려드는데 이게 그럴 일인가 싶을 때도 참 많았어요 참고로 신우는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립니다 신우 남편 집에서 결혼할 때 집 해주었고 시부모님이 혼수해 주셨어요 신우가 주식을 했는데 한 번 크게 손해를 봐서 신우가 모은 돈과 신우 남편이 모은 돈까지 거의 날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신우는 저에게 늘 시부모님 용돈을 적게 준다고 잔소리를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더군요 어머님은 쟤네도 돈 모아야지 뭔 소리냐고 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이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같은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 신우의 주장이었어요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오빠가 부모님 용돈 더 드리려고 하는 걸 말리고 있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시어머니랑 신랑도 있을 때 나는 시부모님 용돈 더 드리자고 했는데 신랑이 시부모님과 얘기한 결과 이 금액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어머님도 네 언니 말이 맞다고 했지만 신우는 그래도 용돈이 적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님 용돈 얼마나 드리냐고 했더니 자기는 딸인데 무슨 용돈 같은 소리냐는 어이없는 소리 그리고 하는 소리가 설마 언니 놀고 먹으면서 친정에도 용돈 드려요? 하는데 정말 멘붕이 올 뻔했네요 양가에 똑같이 드린다고 했더니 언니는 놀고 먹으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데 양가에 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말이 되냐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요즘 아이 하나 있는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 맡기고 낮부터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한다는 얘기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셋째 갓난아기 때 별것도 아닌 일로 큰아이 혼내고 유치원 보내고 한 시간 가량 온 적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아이에게 짜증을 낸 것 같아서 큰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 엄마들 모이는데 가지도 못하고 해서 큰아이가 걱정도 되고 했습니다 셋째가 돌 지나고 나니 많이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솔직히 아이 셋 키우면서 사는 거 저 힘들어요 워킹맘들이 보시면 저에게 배부른 소리 한다 말할지는 몰라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신랑은 사장이라도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게 해주려고 남편 퇴근 전에 집안일 다 해놔요 신랑은 아이 셋 보느라 제가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 퇴근 후에나 쉬는 날에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집안일보다 아이 돌보는 것이 더 힘들다고 아이 봐주라고 하거든요 그럼 신랑은 큰애와 둘째 데리고 나가서 한참 놀다 오는데 이게 참 고맙더라고요 셋째 낮잠 잘 시간에 신랑이 아이 둘 데리고 나가주면 셋째 재워놓고 저도 자거나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과 신훈의 가족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시댁에 가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모이기도 해요 아이 셋을 데리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기도 하는 것이죠 음식을 하려고 하면 아버님께서 꼭 오늘은 족발이 먹고 싶다 오늘은 국밥이 먹고 싶으니 국밥 배달 시켜 먹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음식 못하게 하시려는 배려겠죠 이번에도 배달 음식 시켜놓고 있는데 막내가 배고팠는지 울더라고요 셋째 이유식 먹이다가 큰애와 둘째가 싸우길래 신랑에게 셋째 이유식 먹이라고 말하고 큰애와 둘째 데리고 방으로 가서 혼내고 나와서 셋째 이유식 흘린 거 닫고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와 얘네들은 꼭 한 번에 정신을 빼놓네 하면서 농담식으로 말했는데 시누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언니 전업주부가 워킹맘 앞에서 어떻게 한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 애 셋이 한꺼번에 정신을 빼놓을 때는 진짜 한숨 나와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신우는 언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가 어디 가서 힘들다는 소리 하면 뺨 맞아요 정말 말 조심해서 하세요 하는데 신우 표정을 보니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도 있고 어른들 앞이기는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가씨가 돈 벌어서 나한테 뭐 베풀기라도 한 적 있냐고 내가 왜 매번 아가씨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하냐고 했더니 신우는 언니가 남편 덕에 편하게 살면서 배부른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진짜 남들이 욕해요 말 조심해요 이러고는 언니처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능력도 없이 애나 키우며 살면 남편이 밖으로 나도라도 모를 것이라고 혹시 아냐 오빠가 밖에서 한눈 팔고 다닐지 이러는데 시부모님 앞이고 뭐고 진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신우에게 욕을 하면서 입을 다물라고 했는데 신우는 맞는 말인데 왜?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아가씨 일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누가 들으면 대기업 임원인 줄 알겠다 신랑과 합의를 해서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아가씨가 기분 나쁠 일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남편 덕에 편하게 살면 염치가 있어야 한다나 그럼 아가씨는 남편이 힘들게 모은 돈 주식한다고 까불다가 날려먹은 사람이니 시댁에 가면 아주 바닥을 기어 다니겠네요 했더니 신우 표정이 확 바뀌더니 자기 남편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이게 신우의 가장 큰 약점이었나봐요 그리고 제가 아가씨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한눈 팔고 다니나 보죠 그래서 오빠도 자기랑 똑같을 거라 생각하나봐요 했더니 저에게 언니가 봤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여건만 되면 일 안하고 집에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부러운가 보다고 그래서 괜히 전업주부인 나를 인신공격하나 보다고 했더니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신우 남편이 나서서 신우 데리고 나가고 시부모님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배달 음식 그날 온 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을 먹고 있네요 어른들 앞에서 저도 신우에게 인신공격을 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쌓인 것이 저도 폭발해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우가 말이 심할 때는 저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도 해봤고 좋게 웃으면서 말해보기도 했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암튼 지금은 시원합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요 부러워서 자격지심에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쏘아붙이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잘하셨네요 그동안 참아온 것은 시부모님도 알고 계실테니 시원한 감정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